1, 2, 3, 2, 3 엄마, 뭘 모른다 니가 가서 봤잖아 그래서 오늘 뭐한테? 오늘 니가 뭘 좀 만들어줘야겠어 내가? 나한테 만드는 걸 시킨다고? 방이 하나가 있거든 거기에 뭔가를 표현해야 돼 니가 방 크기는 한 7x7 정도 아 좋아 여기 안에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거든 뭘 표현해야 되는데? 나루토 나루토? 그 이 색의 소환물 맞나 그거? 닌자마나 아이가? 닌자마나는 맞는데 그거 소환물이라 야 그래도 표창 던진다고 그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어? 눈알 싸움으로 바뀐다고 그거 그거 맞지 나루토?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겠냐? 나 믿지 믿어 볼게 좋아 일단 주인공들이 있어야겠죠? 그치 그치 주인공들이 있어야지 근데 이 정도 크기에는 거의 주인공 한 명 들어가면 꽉 차게 되는데 이거? 아이라 아이라 나를 믿어 할 수 있어 자 바리 나루토라 아 나루토가? 응 자 그 옆에 스탑캐라 자 그 옆에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알겠지? 사쿠라가? 사쿠라라 아 한 명 한 명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한 명이 더 필요한가 얘네 세 명 삼인 줄 아냐? 카카시 선생님이라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? 너무 좁아요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묘하게 끌린다?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다 잘 돼 있다니까 지금 야 묘하게 끌린다 되게? 그래 다 잘 돼 있어 자 제일 대표적인 거 무기가 뭐지? 나토남 표창이잖아 표창이라 아 어때? 완벽하지 않나? 야 나루토네 그래 나루토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왜 나는 정말 어?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을 했어 그 좀 극단적이거든? 아 별로지가 않아 야 되게 매력적이다 뭔가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고 나루토에 나온 등장인물들이라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야 무조건 다 맞추지 이거 이야 야 야 그러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원피스 원피스? 일단 그 루피 해적단에 걔네들 또 꺼내줘야겠지? 야 루피 내가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루피? 어 루피 좋아 나미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나미 나미 알주노 초파노부 다 나오는 거 아이가 이거? 그니까 조로 상디 초파 우솜 좋아 아주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는구먼 부룩 프랑키 야 너 쩐다 너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오 이거는 오 옥메리호 옥메리호 오오 야 진짜 괜찮다 이거는 야 나 만족스러워 되게 잘했다 뿌듯하다 내 자신 요거 그대로 방향할게 어디에 쓰이는지는 얘기 안 해줄거야 엇 또 이상한데 갖다 붙여놜 것 같은데 이거 나루토 원피스